올해의 품질은 최고라고 주민 모두 자부하고 있습니다. 형편없어. 말 오줌보다는 나은 것 같군. 감히 우리 마을의 애일을 성기사 체까지께 보라고? 성기사님의 술잔에 벌레가? 용서해 주십시오. 성기사님의 술잔에 벌레가? 성기사님의 술잔에 벌레가? 성기사님의 술잔에 벌레가? 성기사님의 술잔에 벌레가? 성기를 제작할 때 정보고 있는 걸 애마뜨리들 갑니다. 잘 들어라 퍼러지들아 해가 지기 전까지 검을 뽑지 못하면 이 마을 세균을 열 배로 올리겠다 말도 안 돼 물이 없으면 열 배는커녕 술 한 병도 못 만든다고 성기사님을 모욕한 것도 모자라 개조인 일곱 개의 대제가 친구라고 떠든 것에 대한 버린다 지게 믿는 녀석이 멍청한 짓만 안 했어도 미드! 또 네 녀석이냐? 쪼금한 게 재미없겠시리 세금을 스무 배로 올려버린다? 너 같은 게 그걸 어떻게 뽑아? 그만들 하게! 손장님! 우리 반야 마을 사람들의 긍지를 짓밟은 게 누구였나? 미드인가? 아닐 텐데 그 아이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대별해주고 있지 않았나? 나도 돕지! 나도야! 미드! 같이 하자! 너희들! 우리 말 못 들었어? 스무 배라고 스무 배! 미드! 간다! 잡끼 안 하잖아! 우린 이 싸구려 술이나 마셔야겠다! 주워줘라! YEEEAHHHHHHHH! END YEEEAH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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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